60대 목사가 경기 군포시의 교회에 단임 목사로 재직할 당시 수십 명의 신도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. 경기 이왕경찰서는 중간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69살 김 모 씨를 불구속 입건에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습니다. 김 씨는 2021년까지 군포시의 한 교회 단임 목사로 10여 년 동안 재직하면서 여성 신도 다수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경찰은 지난달 김 씨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받다는 여성 8명으로부터 고소장을 제출받아 수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. 고소인 일부는 과거 미성년자 시절 김 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아울러 김 씨는 2021년 8월 변호사 입회하에 성범죄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불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해당 합의서에는 피해자 수가 24명으로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김 씨는 성폭력 문제가 불거진 이후 해당 교회에서 해임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경찰 관계자는 현재 김 씨에게 출석 요구서를 발송하는 등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며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대로 신병 확보 등의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.